원주시에 거주하는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2022 원주시 여성리더 아카데미가 개최됐습니다. 원주시 더불어 행복한 사람들이 진행하는 2022 원주시 여성리더 아카데미가 원주문화원에서 열렸습니다. 9월 29일부터 12월 8일까지 12회차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원주시에 거주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강의와 체험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 교육일인 지난달 29일에는 이고그램 검사를 통해 피검자의 올바른 가치관과 삶의 방향을 찾는 시간을 가졌습니다.